안녕하세요!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저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물에 고기 그리고 고기와 고기 소스에 가득한 맛 소스는 매우 달콤해요 소스에 가득한 맛 그리고 같이 먹어야겠어요 소스랑스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스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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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단무지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바삭바삭 참기름 초콜릿 나머지 치즈를 넣어서 넣어서 맛있게 잘 섞어서요 멸치에 넣어서 먹을게요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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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쥬미 새콤달콤